내가 좀 나내기 시작해서 오늘 좀 나내기 시작했어. 나 진짜. 나 진짜 너무 좋아. 나 진짜 너무 좋아. 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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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장훈이한테 고마웠던 것 같은데. 왜? 우리 그 꽁 타고 막 나가서 춤추고 그랬잖아. 좋아한다 좋아한다. 난 그때. 야 아주 잘 막혔어. 자세만 끼는 거 맞지? 근데 그때 소심해서 앞에다가 춤도 못 추고 그랬는데. 뒤에서 장훈이가 너 지금 빨리 나가야 불량 나온다고 하면서. 계속 나가라고. 이렇게. 근데 오늘은 걱정 안 해도 돼. 민수가 많이 달라졌고. 내가 좀 나내기 시작해서 오늘 좀 많이 해볼 수 있어. 데인 안 보고 싶었어? 현 나온다고 딱 얘기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났어. 네이처! 네이처! 화이팅! 레츠고! 약간 스타일링이야. 그래 가서 레이 온다고 새로운 기회가 하나 짜왔어. 그러니까 베토벤 알지? 네. 베토벤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응? 바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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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레이 온다고 짜왔어. 지금 다 웃고 다니었네. 레이 막 레이 웃고 있잖아. 장피한 게 안 하고 싶어. 베토벤이 두 번째 좋아하는 과일은? 사과과과! 우와, 이거 진짜 아니다. 우와, 이거 진짜 아니다. 우와, 이거 진짜 아니다. 야! 야! 형, 리즌아! 이거 진짜 여전히 이거 좋아해. 이거 정말 아니네. 정말 아니라고. 바나나나! 바나나! 이거 제발 쇼트로 올라와서 댓글 이상한 거 많이 달렸어. 사과과! 미쳤다! 바나나나! 바나나나! 예측 불가한 게 뭐지? 예측 불가한 게 뭐지? 예측 불가한 게 약간 우당탕탕 사고를 치고 다니는 멤버가 있어. 우리 쪽에는 누구일 것 같아? 누구일 것 같아? 누구일 것 같아? 우당탕탕. 우당탕탕 사고. 우외로. 나도 리즈. 갑자기 리즈가 다 사고 돼. 리즈가 잘 넘어지고 그러지 않아? 당뚱한 친구가 사고를 많이 치고. 미서 리즈. 우당탕탕은 리즈였어. 맞지? 한 번에 맞혔지? 되게 잘 맞힌다고 하네. 아니, 어떤 사고를 쳐? 내가 아침에 픽업하기 전에 씻으려고 했어. 근데 그 샤워기 그 헤드가 없는 거야. 그래서 물을 틀어 물이 뭉 이렇게 나와. 두껍게 막 떨어지지 말고. 근데 전에 우리 방에서 나간 사람이 리즈 언니밖에 없는 거야. 리즈 언니가 이걸 부셨나 싶었어. 그 생각은 아니, 내가 물을 틀었는데 갑자기 혼자. 멍멍이 이렇게 날라오는 거야. 마이너스 톤 내꺼야?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나 전날에 내가 그 방에서 씻었는데. 멀쩡했거든, 나는? 맞아. 쉽게 빠진 헤드도 아니야. 되게 경고하다. 어떻게 날라가? 옛날에 호동이가 뭘 못 잡았지? 젊었을 때는 만지면 다 찢어지고 부서질 것 같아. 근데 전화장사니까. 방탈출 방송에서 이제 막 머리로 막 머리 써서. 자물쇠를 열어야 되는 거야. 근데 머리따윈 안 쪘고 그냥. 호동이가 자물쇠를 뜯었어. 나 뜯었잖아. 그거 알아? 그거 진짜 좋아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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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아해. 자물쇠 뜯는 거야. 나 진짜 좋아해. 김으로 뜯고 이러는 걸 좋아하는구나. 체육 진짜 좋아해. 대박, 대박. 근데 왜? 이건 리즈피스야? 왜 이래, 왜? 진짜 좋아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좋아해. 진짜 좋아해. 진짜 좋아해. 진짜 좋아해. 진짜 좋아해. 첫 학생 오면은. 우와 진짜 좋아. 우와. 리즈피스. 그러니까 표정이 눈을 좀 커있어야 돼. 진짜 좋아해. 진짜 좋아해. 진짜 좋아해. 진짜 좋아해. 이수환 언니처럼 이렇게. 나도 진짜 리즈. 그 부분이 너무 좋아하는 게. 리즈는 케냐. 케나? 케냐의 미녀는 못 잊는데. 케냐? 케냐 미녀? 케냐 미녀? 내가 합창단에 했었는데. 옛날에 어린이 합창단에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케냐 미녀를 준비해 갔어. 근데 그 케냐 미녀를 지금 한 6년이 지났는데 잊을 수가 없는 거야. 케냐 미녀. 근데 여기 춤이 있는데 춤간에 차야 될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게 진짜 웃겨. 우리는 처음 봐. 진짜 부끄럽거든. 케냐 미녀? 우리가 음악을 틀어줘야 돼? 아니 내가 무방으로 부를 거야. 시작할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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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참보, 참보 꽈나 호바리 가니 무주리 사나 와게니 와가리 빅샷 걔냐에뜨 하쿠나마타타 참보, 참보 꽈라! 모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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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점점 더 흥이나, 막 하면서, 하면서. 리액션이 좋아서 막. 추장님, 만족하셨습니까? 대단했어, 대단했어. 이런 거 막 에너지 넘치고 율동이 크고 이런 거 좋아하네. 막 그러면서 막 케냐의 어떤... 느껴져. 기운이 막 사자도 보이더라. 여기 지금 한 말 있어. 낙하, 낙하. 합창동에서 만든 율동이야? 출발하창동에서 만든 거고. 대단하다. 동수와 대푸커문구와. 자, 지푸. 바, 바, 두. 바, 바, 바. 디디마. 구, 콩스 대푸. 그렇지. 오, 이렇게 막. 두부와. 봉스 대푸. 바, 해. 바꾸라마단. 본인이 허락해줬기 때문에 직접 잡도록 하겠습니다. 잡혀야 되나? 가을 선배가 제일 맏언니잖아. 야, 이 친구 정말 말 안 듣는다. 정말 말을 안 듣는다. 왜냐면 사춘기가 올 테니까. 리즈 왜 우리 눈을 피하지? 너는? 난 사춘기가 지났지. 가을 선배. 근데 리즈가 가끔씩 그럴 때가 있긴 해. 온데. 그럴 때가 있긴 해. 온데. 온데. 온데 산호야. 사춘기네. 온데. 야, 아니. 온데 온데. 아니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너무. 아니야. 약간 준재 외국어 같아. 온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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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기실을 같이 쓰잖아. 갑자기 리즈가 신이 날 때가 있어. 그러면 갑자기 노래를 그렇게 부른다? 근데 그걸 그냥 부른 것도 아니고. 스피커로 그 노래 MI까지 틀어서 거의 콘서트처럼 노래를. 기복이 엄청 심하네. 근데 또 이제 조용할 때는 완전 조용하고. 갑자기 잠자. 갑자기 잠자. 갑자기 잠자. 한 번 에너지를 썼더니 갑자기 몇 분 뒤에 보고 있으면 자고 있어. 진짜 애기 같아. 애기. 연습생 때 가을이 언니한테 혼나거나 그런 적이 있어? 말해도 되는 거야? 궁금해. 어떻게 애기온다. 방송이 안 될 정도야. 그 정도면 하지 말고. 안 하는 게 낫겠다. 리즈야.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보컬 룸에 잠깐 불러가지고. 따로 불러. 왜냐면 형 거기에 방음이 잘 돼 있어서 리즈가 가을이가 때려도 소리를 못 내거든 리즈가. 그래서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때는 가을이. 아니야. 볼도 없대. 볼도 없대. 볼도 없대. 그러니까 혼도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괜찮아? 과을은 지난 일이니까. 아니야. 그냥 다 친구끼리 싸우면서 크는 거야. 우리도 얼마나 싸우는 거야. 대화야. 지금 바르게 성장했어. 다 본인 이름 한 번씩 검색하잖아. 근데 본인 이름 검색하고 재밌었던 기사 제목이 있었어? 생각나는 거. 이거 내가 생각해도. 유명한 기적표였네. 나 있어. 리즈 유나이티드 나왔나? 이거 뭐지? 저번 녹화 때 우리가 구이 포즈를 하고 내가 안녕을 포즈를 하고 있었어. 근데 기사 제목이 의문의 패배 리즈 이렇게 돼서. 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리즈 의문의 패배 이렇게 돼서. 근데 검색할 때 리즈나 가을이나 레이는 본인 이름 검색할 때 진짜 어렵겠다. 가을이는 단풍 나오고 그러겠지. 가을이가 진짜 너무 어렵겠다. 그래서 가을 시즌만 되면 나는 이제 검색을 거의 안 하긴 해. 이제 그 너무 가을만 나오니까. 리즈도 검색해. 리즈 검색하면 뭐 강호동 리즈 시절. 뭐 서장훈 리즈세 이런 거 나오고. 리즈가 XX브리즈 XX브리즈 막 이런 거 다 나와서. XX브리즈 XX브리즈 막 이런 거 다 나와서. XX브리즈 XX브리즈 막 이런 거 다 나와서. 리즈. 리즈. 그렇네. 리즈. 리즈. 하필 아는 형님 리즈 찍어도 아는 형님 리즈 시절 나올 수도 있겠다. 리즈. 리즈의 TMI는 경훈이 증후군이라고 해. 맞아. 이게 뭐지? 이거 너무 웃겨. 내가. 내가 막 이제 많은 관심을 받으면 볼이 아니 얼굴이 엄청 빨개져. 근데 경훈이 귀가 엄청 빨개지잖아. 그래서 이제 이름을 경훈이 증후군이라고 말을 듣고 왔어요. 경훈이 뒤에다가 지퍼 구운 적도 있어. 너무 빨개지. 근데 리즈가 다른데. 리즈는 고기 구울 수 있어요. 진짜 그런 거? 아니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아니 리즈는 빨개지는 조건이 뭔데 그러면. 자 얘들아 이제 다 리즈. 아니야 나 보지 마. 대박. 아니야 나 보지 안 돼. 리즈한기 진정해. 대박. 아니야 나 보지 안 돼. 리즈한기 진정해. 대박. 아니야 나 보지 안 돼. 하메 Bay. 이거 진짜 딱 죽여. 아니야 나 보지 안 돼. 나는 Let's thirds45 때 や περιisme bankrupt보다. 아주 여봅이 틀린 춥입니다. 감사합니다.